하와이! 휴! 자! 오늘은 언더테일 3화로 찾아왔습니다. 자 지난번에 파피루스를 친구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언다인이라는 애를 만나야 되거든요. 센지야! 너 또 여기서 뭐하냐? 그리비에 식당에 갈 건데, 너도 갈래? 응? 이쪽이야. 내가 지름길을 알지. 히히. 괜찮은 지름길이지? 응? 어이! 모두들! 어? 쟤는 내가 구해준 댕댕이잖아! 어이! 센저! 넌 몇 번 전에 여기 아침 먹으러 왔었지 않아? 아니야. 저거 30분 전에는 아침 먹을 적 없어. 아마 브런치를 생각하고 있나본데? 두둥! 탁! 아... 어질어질하다. 어쨌든 주문하자. 뭐 먹을래? 아... 감치... 감치는 사이드고? 든든하게 햄버거! 헤헤? 그거 좋은데? 그리비! 햄버거 두 개 주문할게. 오! 센저와 함께하는 햄버거 식사라뇨? 어이! 그래. 그래서 네 생각이야? 내 동생 어때? 난 또 햄버거 사줬으니까 립서비스 해줘야지. 형, 멋져? 아 그래. 물론. 멋지지. 그 옷을 매일 입으면 너도 멋질걸. 걔는 반드시 벗어야 할 때만 그 옷을 벗는다니까. 아... 저것도 빨긴 하지만. 그러니까 옷을 입은 채로 샤워를 한다는 거지. 어? 어? 와 이거 엄청난 효율성인데? 빨래와 샤워를 동시에! 두둥둥 탁! 케첩 좀 불릴래? 음. 여섯 가지 시국이 넘치는구만. 흠흠흠. 어... 어이쿠. 어이구. 어이 됐어. 그냥 내 거 먹어. 어차피 별로 배 안고파. 케첩을 그냥 한 바가지로 부었구나. 어이구. 어이구. 물어 보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어? 넌 말하는 꽃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말하는 꽃이면 그... 필라윈가... 그 세식이죠? 어 난 직접 얘기해봤는데. 그래. 좀 말고 끊어. 메아리꽃. 어? 글쎄. 어느 날 파피루스가 재밌는 걸 말해주더라고. 가끔!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꽃 한 성이가 나타나서 속삭인대. 아첨. 조언. 응원. 예언도. 이상하지? 안 그래? 누가 메월이 꽃으로 걔한테 장난치나봐. 잘 좀 봐줘 알겠어? 와... 센즈가 이렇게 재밌는 듯 하면서도 때로는 굉장히 진지한 친구거든. 아... 그러고 보니. 나 완전 빈터 털인데. 돈 좀 대신 내줄래? 뭐야? 사줄 것 같이 얘기하더니? 결국 내가... 내가 사먹는 거잖아 이거. 만골드면 돼. 뭔 소리야? 아잉? 장난이야? 두둥락. 그래비. 외상으로 달아줘. 결국 또 외상이야? 어? 파피루스다. 아! 그래 나랑 데이트라로 돌아왔구나. 아! 정말로 진지했었나보구나. 넌 정말 특별한 장소를 데려가야겠군. 내가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내기 좋아하는 곳이야. 어? 파피루스의 집 안에 들어왔네요. 내 전만 좋은 집에 온 걸 환영해. 마음껏 편하게 지내라고. 진짜 불 난 거 같은데 이거? 오오이. 거의 뭐 락큰롤방인데요? 아 그러면 흠. 못 오다 봤다면 말이지. 데이트를 시작해볼까? 어 그래요. 어 좋았어. 데이트 시-작! 어? 뭐야. 도착했다. 데이터의 장소에 말이야. 난 사실 이런 건 해본 적이 없거든. 하지만 걱정 마. 내가 몰래 데이트 교본을 도서관에서 가져왔지. 우리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면 다 된 거야. 음 어디 볼까. 1단계. 키보드에 있는 씨를 눌러 데이트이. 뭐야. 파피루스 연애 시뮬레이션이야 이거? 오우 세상에. 정보통이 된 기분이야. 인간이여. 나 위대한 파피루스님은. 너와 데이트를 하겠노라. 응. 어허. 정 정말로? 어머나 세상에. 처음부터 나를 데이트하고 싶었다고? 그건 아닌데. 아악. 너의 나를 향한 그 마음. 처음부터 예정된 거였나. 허허. 안돼. 너의 데이트 파워가. 아직 나를 넘어섰다고 생각하지 마. 나 이 위대한 파피루스님은. 데이트에서 한 번 더 찢어갖고 앞으로 다 앉을 거야. 보지라. 나의 스페셜. 오케이. 이건 좀 별로. 안돼. 니 진심. 니가 널 얼마나 생각하겠지 알 것 같아. 이 옷의 숨겨진 힘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어. 그럼 뭐죠. 방금 말은 무효하다. 넌 뭐지 않니? 헤헤헤헥. 어 그래. 내 비밀을 찾았고. 머리 안에. 선물이 숨겨져 있어? 널 위한 스페셜 프레센트. 열어. 그럼. 스파게티 중에 저거? 스파게티. 니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거지? 그치. 맞아. 그런데 아니기도 해. 그저 평범한 파스타가 아니야. 자기네 작품. 비단결 같은 스파게티. 그리고 마스터 셰프인 바프로스님께서 요리했지. 나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얘랑. 인간이야. 끝은 내 시간이다. 그래. 맛 좀 한 번 봐주자. 아주 열정 가득한 반응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좋아하고. 인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 어떤 나와. 사랑에 빠진 거야. 니가 아는 모든 것. 니가 아는 모든 말. 모든 나를 위한 거였어. 인간. 나도 니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이젠 내 기분을 말해줄 거야. 이게 뭐야. 갑자기 사랑 고백을 하네. 사랑 노래 부르는 거 같은데요. 이제 내게 말해줄 거야. 나 파피루스는 실패했다. 통화 같은 기분이야. 아 지금 뭐야. 나 까인 거예요? 영고백 1차인이야? 개호바인데. 저 뭐야. 저 갑옷. 기선 뭐지. 아 안녕 언다인. 오늘의 보고를 하러 왔는데 말이야. 아 내가 전에 너에게 말한. 그 인간 말이지. 녀석과 싸웠냐고. 그 크람. 그 크람 싸웠지. 뭐라고. 걔를 사라잡았냐고. 그 그 그게 말이지. 정말 열심히 시도했지만. 언다인 결국에는. 실패했어. 와 제가 언다인이군요. 그 주위의 평판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악의 세력인 것 같은 느낌. 뭐 뭐라고. 니가 직접. 인간의 영혼을 가져가겠다고. 하지만 언다인. 걔를 박살낼 필요는 없잖아. 알잖아. 아 알지. 아 오오오. 오오오. 미안해. 알겠어. 어떻게든 최대한 도와줄게. 헐. 처음으로 또 등장한 언다인인데. 어머오오. 뒤켰다.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잠깐만. 어? 웬 창을 들었지? 오오오오오. 잘못들을었나보다. 오오오오. 와아. 와아. 천장에 반짝이는 돌 뿐이다 소원의.. 소원의 방 만원경이죠? 오오와 벽을 살펴봐? 어머 아 이러다 벽을 살펴보라는 거였구나 뭐죠? 나탈았다 원다인 와우 어 와 갑자기 노리는 원다인인데요 에라이 어..백백 어어.. 가짜하 도망자아 어어어.. 어어어우우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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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아.. 어? 뭐야 바뀌었는데? 누구야? 어어어 sociedad 넌 뭐야아!! 어.. 으악 허... 아 뭐야 이거 아 개무조 갑자기 에? 저거 보시오 이봐 거기 내가 여기 있는 걸 눈치챘어 난 이 양파상 양파상이라고 해 인마 와 다 불관광 중이구나 정말 훌륭한 곳이지 아 정말 맘에 들거야 아 맞아 동감이야 여긴 내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곳이야 아 부담스럽다고 쫓아오지 말라고 아이 그렇긴 하지만 물이 점점 얕아지고 있어 나 항상 앉아만 있어야 해 하지만 이 이봐 괜찮아 도시 쪽으로 가는 것보단 낫지 바글바글한 수족관을 안에서 사는 것보단 내 친구들은 딱 게으랬거든 관심 없다 가라 근데 이제 추석관은 이제 꽉 찼거든 그래서 내가 원한다 하더라도 뭐 그건 괜찮아 인마 어 나 이 모든 걸 고쳐줄 거야 인마 어쩌라고 이 오래된 석상의 정체는 또 뭐야 석상 있다 석상의 발 아래쪽은 물기가 바른 것 같다 그리고 하나만 가져가세요 아 우산인가 보구나 가져갑니다 라라라 라라라라라. 우산 쓰고 갈 거에요. 오, 와깝게 다. 야 우산 갖고 있는 거야? 끝내주는데. 가자! 자연스러운 친화력은 너 씌워준다고 한 적 없는데. 아이고 없네. 따라와. 와 언다인은 너무 쿨해 나쁜 녀석들을 때려 눕히고 절대로 지지 않지 내가 인간이었다면 침대 매일 밤 지렸을 거야 나를 때려 눕히러 올 테니까 말이야 저거 그 거기 아닌가요 언다인 성? 와 야 경치 죽인다 아니 이런 배틀 그래픽으로 이렇게 느낌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자 우산 너도 하나 쓰고 가 내 어깨 위로 올라가 야 먼저 가 내 걱정하지 말라고 거의 뭐 오뚜기 급인데요 넘어져도 절대 쓰러지지 않아 우리의 힘을 두려워한 인간들은 전쟁을 선포했다 그들은 갑자기 공격했고 자비란 없었다 결국엔 전쟁이라고 부르고 힘든 사태가 되었다 힘을 합친 인간들은 너무나도 강력했고 우리 괴물들은 너무나 약했다 하나의 영혼도 남지 못한 채로 수없이 많은 괴물이 먼지로 변했다 오 여기도 매케 어두워 나왔다 언다인 아야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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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언나이 이 자식 뭐야 정체 왜 나를 이렇게 죽일려고 하는거지? 아아 너도 그 인간의 영혼이 갖고 싶은거냐? 최강의 힘을 얻기 위해서? 어림도 없지 어 이 휴리스크님 무조건 살아남는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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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길이 어디야 밑으로 밑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내려가야 살 수 있을까 나도 모르겠어요 어요 오이씨 오이씨 점점 빨라진다 오이씨 계속 쫓아갑니다 쭉쭉쭉쭉 도망가 와우 어? 그친가? 어? 나왔다 은다인 오우 안돼 다리가 안 무너진다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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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